본원에 시신 내구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뇌가 없대요.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? 한 선생님 추론이 맞았던 거네요. 팬텀. 팬텀이 낸 가설이나 치료법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들이 더 많지. 당신이 팬텀이냐?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? 신의 퀴즈 시즌 아, 쓰리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